정선 가리왕산 곤돌라를 올림픽 문화유산으로 존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정선 주민들이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정선 알파엔 경기장 철거 반대 범군민투쟁위원회는 20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기구가 정부와 산림청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양보는 없습니다. 우리 정선 국민은 정선 알파엔 경기장의 역사적 가치를 정선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자손 만대에 물려주고자 시생을 가가고 최후까지 투쟁할 것이며 국무총리시는 지난 5월 강원도와 산림청, 정선군, 환경단체와 학계 등 14명으로 구성된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10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19일 10차 회의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곤돌라 시설 존치와 전면 복원이 팽팽히 맞서면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중재안이 나온 상황입니다.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에서는 곤돌라 시설 19개의 지주 중 1번부터 14번까지는 존치하되 15번부터 19번까지 철거해 산림을 복원하자는 중재안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발 1000m에 위치한 15번 지주부터 임도와 산림 유전자 보호구역의 경계지역입니다. 유전자 보호구역을 벗어난 거기까지는 곤돌라를 존치하는 걸로 하고 우리에는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안을 했었죠. 거기에 1등급 선식지가 조금 걸려요. 근데 거기 마저도 우리가 인도하고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에서는 반대죠. 하지만 지역에서는 반쪽짜리의 곤돌라는 필요 없다며 완전히 철거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존치하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곤돌라 시설을 철거했을 때 최대 100억 원 산림 복원 비용은 방식에 따라 800억에서 최대 4천억 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쟁위원회는 오는 25일쯤 국무총리실에서 그간 회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결과를 지켜본 뒤 무기한 투쟁 등 수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